문 선생, 문 선생은 YWC 누가 가서 학생들을 살려 들어가야죠 무슨 생각해? 분수대 넘어가 저렇게 시커멓네 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알면 부대에선 입이 닫아 나 차량이 있어 잘했어 나한테 배신가 만들어 배신? 나도 여기 안 남을 건데 그럼 나도 배신인가? 살리고 싶었다며 기억나? 도토리 나무 잘라왔던 거 겨울에 엄청 추웠는데 성당에 땔감 다 떨어졌을 때 다들 오들오들 떠는데 네가 기다려 그러더니 그 언덕에 딱 한 구로 있던 거 기억 안 나? 그때도 물걸 안 가렸는데 톱 들고 올라가서 왜 쌩나무라 연기 풀풀 나고 왜 쌩나무라 연기 풀풀 나고 쇼파 근데 진짜 재밌었는데 얼굴이 없던 것처럼 기억이 지워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고민들 고민들 어떻게든 어떻게든 피해가 넘어 몽골인지 더 살아 안는데 하루 종일 택배 이 노래 너무 인상 저의 삶을까? 걸을까? 두려운 날 진 깊은 곳에 떠보는 얼굴과 눈빛을 옛날에 참은 네게 피하려 해도 피할 수가 없어 기억이 사라져 결국 살아나겠지 내 걸었던 길 내가 했던 일 약해져도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 이 모든 게 바로 나니까 아무리 넌 던져도 길하게 지워질 수 있어도 그럴 수 있어도 나는 또다시 위험한 길 위험한 길 위험한 길 갈래 이 모든 게 바로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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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